그날 밤 어떻게 됐을까요? 아들을 낳고 안중까지 박혔을까? 아님 말대로 손만 잡고 잤을까요? 에이 끝까지 갔어요!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는데 손만 잡고 자는 게 말이 되냐? 만리장성을 쌓았다. 손들어보세요. 무슨 소리냐? 손만 잡고 잤다. 손들어보세요. 에이. 기다렸어요 아주 오래 벌써 이만큼이나 된 시 거기 두 사람 왜 그렇게 보고 있어요? 마음에 들어요? 두 사람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10분 뒤에 계속 아 커피는 진짜. 같이. 여긴 웬일이에요? 넌 왜 나 따라다니? 어머. 나 초대받았어 장백희 선생님한테. 나도 초대받았거든요. 또 저분은 어떻게 알아? 그냥 우연히. 혹시 너 옛날에 먹었던 녹즙 기억나? 토요일마다 배달 오던 거. 기억 안 나는데? 난 맛없어서 녹즙 안 먹었어. 산딸기 주스만 먹었지. 맞아 계절에 따라 산딸기도 있었지. 근데 그 얘기 왜 꺼내는데? 괜히 옛날 얘기하면서 친한 척 하지마. 안녕하세요. 조금 더 화려해 뵙 specs Background fps